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벤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게임즈 3만 2200원에 20%요 음 너무 힘드셨겠는데 이거 저번에 한번 상담 받았는데요 네네네 17,000원 정도 오면 한번 다시 한번 상담 받으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랑 상담하셨나요 그때? 예예 아 지금 게임즈들이 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요렇게 보시면 이 카카오게임즈 초록색 선 보이세요 요거 요거 요게 지금 밑으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느낌 보이시죠 네 요게 이제 주가의 약간은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선이라고 불리는 주가 61선이라고 하는건데 이 61선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허리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으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잘 걷지도 못하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카카오게임즈도 이 61선이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일례로 들어서 똑같은 게임즈를 좀 볼게요 얘는 어때요 61선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이런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래프톤 같은 종목은 뭐 오늘은 좀 폭락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아직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점을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 뭐 크래프톤 넷마블 그 다음에 뭐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은 정말로 게임 회사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유저들한테 게임을 유통할 때까지 자기네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하는 회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회사들은 어떤 거냐 게임의 신작을 개발하는 거는 잘 안 하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신작을 개발한 벤처 회사들 거에 게임을 가져와가지고 카카오톡이라는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3만 2천원 자리에서 저랑 상담을 안 하셨다면 만약에 시청자님이 그냥 혼자 상담을 하셨다면 아마도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쵸?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담하기 전에 추가 매수 하지 않고 상담하기 전에 신규매수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지금 얘가 1만 6천원에서 1만 8천원 자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것 같긴 해요 이제는 근데 조금은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살 때가 아니에요 제가 1만 7천원을 집은 것도 그때 당시에 아마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얘가 약간은 바닥을 잡아주겠다라는 약간 경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보시면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보자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 사이 살짝 이렇게 잠깐 반등 보여주고 이 자리 1만 6천원 자리에서 약간 자리 잡아주면서 이 자리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가가 위쪽으로 좀 가려면 얘는 일단은 2만원 이상까지 위쪽으로 좀 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아 자리를 잡는구나 이게 정말로 가짜 반등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찐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확실해요 아시겠죠? 네 조금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네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기다려보세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얘가 만약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2만원 이상까지 갑자기 쭉 이렇게 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아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오해하죠? 아니 TV에 나오는 전문가라는 놈이 1만 6천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지 왜 그걸 2만원 넘어서 추가 매수하라고 그래요? 그럼 평당가가 더 높아지잖아 라고 하실 텐데 이렇게 1만 6천원 자리가 정말로 진짜 바닥인지 알 수 있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등하면 2만원 이상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얘가 급등이 안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급등이 안 나오고 지금 이 자리 있죠? 1만 8천원에서 1만 7천원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한 한 달 정도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부터는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아 예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은? 아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 지금은 무조건 관망하세요 네 아직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뭐가 특별하게 들어오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다행인 건 개인 투자자들이 살짝살짝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지쳐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청자님 지치신 것처럼 그나마 시청자님은 지치다가도 제가 생각나면 전화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 투자자님들을 웬만해서는 손절을 잘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어쨌든 자리를 잡고 나서 밑에서부터 추가 매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서 꿈과 희망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웬만해서는 손절해서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파란색성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나가는 폭이 보여진다면 이 사람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이분들의 심리는요 카카오게임즈가 너무 지쳐서 나가면서 지금 2차전지랑 반도체 쪽 좀 가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다 환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을 내가 위쪽에서 좀 모르고 샀다라면 지금 17,000원, 18,000원 자리에서 한 달 정도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전달 드리고 지금은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 손대지 말자라고 좀 의견을 게시해 드릴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